NH농야분행이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NH농야분행이 6.25전쟁 참전용사 중 말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NH농야분행 인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후원품 전달과 함께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NH농야분행은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전화를 걸어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말버서비스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